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여수의 소원사 근암이라고 합니다. 소띠 97년생 24살 먹었죠. 이분은 아무래도 삼자가 아직 남아있는 관계도 있고 또한 여러모로 직장에 부딪힘이 많습니다. 상사와 또는 해오고 있는 일들에 많은 갈등을 스스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것인지 이게 이분하고 손을 잡고 끝까지 가도 되는지 정말 나는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지? 산거리의 길에 서서 어디로 갈 줄 모르고 고개를 이리 돌려봐도 저리 돌려봐도 어떤 사람 말 들어보면 맞는 것 같고 어떤 사람 말 들어보면 아닌 것 같고 또 내가 스스로 혼자 생각해보니 맞는 것도 같은데 정말 이걸 모르겠어 하는 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이. 첫째는 저라면 만약에 저의 법당에 이분이 찾아오셨다면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이럴 때는 좀 받아들이자. 무얼. 상사가 하는 말도 조금 안 맞는 말도 힘든 말도 좀 받아들이고 좀 손해본다 생각하고 그냥 차분하게 오른넘어가자. 그리고 내년에 내가 시작할 거야. 내년 되면 분명하게 이분이 박차고 일어서서 나는 이게 맞아. 그래 잘 참았어. 나는 잘 해냈어. 이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참고 가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이직을 한다면 아 젊은 사람 말대로 요즘 하는 말이 뭐라 하나요 이걸 보고 뭐 됐어 하는 말 나오죠. 아 이거 식빵이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옳은 그냥 넘어가자. 넘어가자. 그게 도움이 됩니다. 소띠 고생 많이 했었죠. 이분이 36살 소띠 이분이 34, 35까지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대부분에. 좀 힘들었고 요즘에 경제도 좀 안 좋았겠지만 힘든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러나 이분이 이제는 물고기가 물을 만나는 듯. 무언가 이제는 새롭게 시작을 하고 아 이제는 내가 이렇게 마음먹고 해도 되겠구나 하는 일들이 생기고 기인이 나타나는 것처럼 좀 무언가가 시작되는 해 그리고 소띠생들이 34살에 이혼한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할 위기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넘겨온 사람들은 그나마 이제는 좀 살 길이 열리는 해이죠.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조금조금 문이 열려서 좋은 기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분은 올까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대부분을 봐보면 부모 덕이 별로 없어요. 부모의. 어떤 부모는 이혼을 했고 어떤 부모는 먼저 돌아가셨거나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부모의 형제 간에 덕이 많이 없는 분으로서 스스로 노력을 하여서 정말 힘들게 힘들게 노력을 해서 한순간에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따먹고 또 부부간의 이별도 있었고 힘든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데 올해는 매우 좋아야 되겠지만 올해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내가 생각지 않는 법원에서 오라는 소장을 받을 수도 있고요. 특히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적에는 말 조심해야 될 것이고 좋은 말들 될 수 있으면 좀 줄여야 할 것이며 또한 운전을 할 때도 너무 산만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도 좀 생각을 비우고 차분하게 운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이분에게는 사고수 조심하셔야 되겠고 건강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61년 소띠 자 60에 도달하사 이분에게 있어서는 올해의 운으로 봤을 때 여러가지 방황이 나타나 있으나 집을 나간 자제분이 있다든지 형방이 묘연했던 형제일신이 있다든지 한다면 그분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해가 됩니다. 생각지 않았던 좋은 소식이 되겠죠. 그래서 잃었던 금전을 못 받았던 돈을 어디선가 누가 어디에 살고 있으니 알려주는 격 그래서 조금 좋아지는 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여 이분에게 있어서는 조금 한숨 대신에 웃는 모습으로 좀 살아갈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좋은 해가 됐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좋으시네요. 소띠 생애 올까지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은 나아졌다고는 하나 그래도 조금 자중자해하고 될 수 있으면 큰 욕심을 안 갖는 게 많은 부를 노를 수도 있고 좋은 일도 가져올 수 있고 사랑도 건강도 좀 지킬 수 있는 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감사합니다.